오늘이 스칼렛 호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호텔 주변을 둘러보면서 계속 눈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안녕이네요. 그럼 뿅! 다음 날! 상상력에 한계가 없게 만드는 공원 센세스입니다. 따른 테마가 있어서 어린이들과 어른들한테 재미있습니다. 공군이나 집라인도 탈 수 있는데 오늘이 스칼렛 호텔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라서 센세스 공인만 볼다 갔습니다. 함께 가시죠. 한 번 더 마스크 빼고 또 손에 오는 중 처음으로 탈 수있고 다르기에는 trimming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 있는 신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지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쏠려. 내리막길인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오른막길처럼 보이지만. 내리막길이에요. 오른막길처럼 보이죠? 몸이 잘... 모금이 옆으로 자꾸 쏠려. 모금이 옆으로 자꾸 쏠려.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여기 있을 땐 멀미방이야. 멀미방. 이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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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사람들 덥지도 않나봐요 와 진짜 저희는 지금 스칼렛 호텔에서 공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텔로 운동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